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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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취지도 좋고요.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안녕. 좋은 날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보시면 1번, 3번, 4번, 6번입니다. 아이들에게 좋은 행사이고요. 2번, 5번, 6번 나오면 안 좋습니다. 네, 우리 처장님, 우리 대회장님이신데 오늘 우리 같이 걸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많이 건강해졌다고 생각 안 되세요? 오늘 날씨도 좋고요. 이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걷게 돼서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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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